누워라, 반싼! 자, 여러분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뭔데요? 저는 무조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깥 양말 그냥 지금 신는 겁니다 아니, 지금 취향이 좀 독특해요 편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바깥! 예 잘하는데? 자, 이거 그 어디인가요? 이거 뭐 뭐 베개도 있고 딱 지금 잠들기 좋은 그쵸 분위기인 거 같은데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자, 오늘 달려라 방 전방, 전방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오, 파이팅! 자, 준비, 시작! 야, 난 골드를 섞어 아, 뭐야, 어? 야, 실버 자, 완성하시면 먼저 먼지로 비행기를 들어주세요 하이! 자, 진 2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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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행기 어떻게 접어? 비행기 잘 접어 비행기, 비행기 어떻게 잡아 나왔습니다? 나 왜 여러 개를 잡고 있어요? 하하하 비행기 어떻게 접냐? 일단 모르게 소리 내, 그냥 하이! 하이! 하하 아니, 순서가 정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던져서 옷에 착륙을 시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 거리 아니였어, 거리? 거리 아니였어 난, 난 유니콘으로 와있어, 유니콘으로 유니콘이요? 하! 들어와! 어? 진짜 왜 저걸 왜 사서, 사서 나, 얘로 가봐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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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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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이지, 가운, 가운 와, 저? 인터내셔널 K 팝 K, 센세이셔널, 샤인샤인,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시리버, BTS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가지고 가고 싶다 봐봐, 봐봐, 뭔데? 야, 이거 괜찮다 그치, 귀엽지, 이거? 너 가자, 가세요, 괜찮네 나 끝나고 가져가야 돼, 이거? 아, 뭐 하지? 5 4 3 2 진짜 비형 같은 거 골랐다 난 이 가운데 바지도 나쁜 거 같아 바지야? 바지 아니가? 재이 형, 널 입어라 던질게요 자, 지비 꼴등 자, 뒤로 불러주시고요 오, 계량 한 번 어, 어, 실패 머리가 저리로 향하지 않았죠? 자, 내 차례야 와, 대박이다 튕겨냈는데? 이거 맞죠? 인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셋이 싸움이 돼요 가세요 바운데로 공부하게 가시죠 여기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 야, 여기 꺼 괜찮다 형들이 제일 싫은 옷이 뭐예요? 아 몰라, 아무나 걸려라 완성됐어 예스 저 이거죠? 오른쪽, 오케이 무난하네요 괜찮지 않아요? 난 바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우, 나 여기 아주 좋아 사우나 꽂혔네 야, 꽂혀버렸네 야, 꽂혀버렸네 아, 나 바지도 좀 갈아입을래 아, 아, 사우나구나 자, 늦게 나오시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벌칙, 벌칙 벌칙 받아완대 자, 이분 나갔습니다, 이분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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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 Spike boug,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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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들 하하, 하하 하, 하하 아, 다ודה . . . . . . . ? ? ? . . . . 우리가 지금 함께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렛츠고 자, 지민이 생각했습니까? 지민이 그거야? 오케이 아, 그거야? 뽈랄라, 뽈랄라, 라지, 뽈랄라 여러분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정국 막혔어 얘들아, 어떡해, 큰일 났어 아, 야, 정국아 아, 씨, 뭔데 이게?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정국이? 아, 10초 지났습니다 일단, 일단,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릴 줄 아는 애들 배치한 배치 아, 오케이 이제 했죠, 이제 했죠 남준이 그림 아니다 돼서, 인경하고 있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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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리기에는 너무 아니, 형,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을 짜내봐요, 형 아, 이렇게 간다고? 이거 아니죠, 나 니꺼 보고 생능이 이것밖에 없어 오케이 자, 먼저 알게 우유? 뭔지 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봐봐, 봐봐 믿어요, 나는 이거 진짜 쉬운데 아니, 쉽지 틀렸어 아니야, 이거 쉬워 허벤, 아니, 체험이 정상한다, 바로 언제 그랬냐고, 또 정상... 뭐야 우와 왔어? 자, 왔어 아, 오케이, 간다 시간이 없어, 진 여기야, 여기 그거야, 그거 끝났다, 이거 이거야?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야? 아니야 얘가, 얘가 누구냐고요 태형이랑 바꿔야 되나? 태형이, 태형이 일본어 보여줘 하나, 믿어요 둘, 셋 클라파 어? 안돼 그러니까 뭐... 아닌가? 일맥상통해 아미밤으로 죽겠길래 아미밤으로 죽겠길래 아니, 괜찮아, 계속 공개해 주세요 아미밤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아미밤 그렸죠? 공개해 주세요 뭐였어요? 공개해 주세요 보라해였죠? 아미보라해였 아... 무지개, 보라색 어디서부터 문제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미보라해, 이렇게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렸네 네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 지민아 아미보라해 하고 싶었는데 텔레파시 완전 통했어 우와 보라해인데 왜... 아미밤을 그려, 윤경이 잘못했어 아니지 아미를 딱 얘기할 수 있게 텔레파시가 잘 전달된 거 자, 오케이 이렇게 하죠 아미밤이 저렇게 생겼나? 아미 equal 보라해 오케이, 좋네요 아미가 곧 보라해고 보라해가 곧 아미다 그래,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태형이가 이거 그리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사랑해 이건 줄 알았어 그럴 만해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처음에 맞춘 거예요? 맞춘 거지, 설마 아니,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해라는 걸 부정하겠어?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하면 그렇지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미를 부정하는 거 풍선도 보라색인데? 이건 뭐 근본 논란 이럴 거면 데뷔 안 했지 귀여움을 엎혀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우와 네, 첫 번째 게임 진작 오케이 이야, 지민이 역시 아미의 힘이 대단해 자, 갑시다 지민이, 지민이 아, 뭔가 이 RJ 느낌이 되게 좋은데 차분하게 되는 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인생을 끌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와... 아, RJ 기간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가시죠 자, 뭐야? 됐어? 어휘야 어휘야 자 무효, 이거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있나 싶다 무효 딱 있는 그대로 자 자, 어이가 없죠 이거 아니야? 아, 저기서 왜곡되었나 보다 큰일 나 아니야? 제작진 발음 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 자, 기대할게 너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질된다고? 이게 변질된다고? 뭔데, 갑자기 걔 왜인데? 네? 이게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마음대로 해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박치민, 박치민, 박치민 맞죠? 이게 박치민이 됐어 하나, 둘, 셋 이게 박치민이 된다고? 이게 취미지, 취미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할 수 없잖아 저기서, 저기서 말아먹었네 하나, 둘, 셋 나, 하트 하트 나, 하트 하트 하트가 취미가 된다고? 이렇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자, 안 돼요, 뭐 다리 변동을 좀 할까요? 레츠고, 레츠고, 취미 레츠고 쉽죠? 응 쉬어, 쉬어? 아, 이게, 이게 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맞춰야지 응? 난 할 수 있어 넌 이거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맞춰야지, 이건?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모르면 어, 이거 모르면 큰 이거 모르면 큰 가자, 재영아 하나, 둘, 셋 박! 아, 뭔데, 뭔데, 뭔데? 명사로 시작하라, 명사로 왜 안돼,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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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그래, 뭐, 그렇지 이 상황 가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궁금하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Harji 뭐였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고 그려 아... 야 긁구,내 성상력을 발휘해봐 다행 아, 미쳤어 parti 어디서 변질되는 거야? 미안하다, 친구들아 저거 이거 그건데 이 perks 모르겠네 뭐야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뭐였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 그려 아, 야 정광아,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 미쳐나? 지금 어디서 변질되는 거야? 미안하다는 친구들아, 저거 이거 그건데? 이거 잘 모르겠다 뭐야, 자, 하나 아, 너무 어려워 둘, 셋 셋 위에 야, 이거 완전 VEM이야 완전 VMA자 이거 첫 잔작공인 첫 잔작공인 첫 잔작공 너도 잘못했어 뭔데? 첫 잔작공인 첫 파이 김태형이다 1차원적으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리만 바꿔면 돼요 내가 첫 번째 가려고 이런 걸로 이상하지만 안 돼 난 초생활을 다 하고 있다 앞쪽으로 줘봐 어차피 우리 이거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계속 볼 거니까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4시인가 2시인가 헷갈렸어? 원더인가 헷갈렸어 원더는 또 뭔데? 원더는 아직 안 왔어 풍경 너는 또 풍경 또 이름이 제목 자 준비 시작 아 진짜 쉬운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뭐 너 그랬어?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아 오케이 왔다 넷 내가 뭐 드럼이라고 떴는데 하나 둘 셋 이거 딱 풍경이 있는 게 있죠 뭐 뭐 뭐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그치 남준이 형도 좀 타뚝한다고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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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내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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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진을 내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바로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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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부터 들어주세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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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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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걸 해야지 10초 진짜 사우나 온 거 같네 아 가볍게 생각해 봐 자 오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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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으로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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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가볍게 가볍게 자 가볍게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가볍게 가볍게 그림으로 그려 가볍게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응? 뭐야 뭐야 가볍게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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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딱 보면 올라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야? 아니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잘했어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갑시다 정구아 JK 둘 중 하나야 정구아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어 그렇지 여긴 좀 쉽게 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남준이 거 보고 맞췄어 뭐야 이거였잖아 정답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좋아 오 야 애매한 선을 잘 넣어준다 보여줘 됐어 V LIVE야? 아 참 또 이거네 형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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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원초적으로 나는 원시인이다 생각하고 뭔데 아니 잠시만 내가 본 거는 이게 오케이 형 원시인이야 원시적으로 2 원시적으로 2 너무 가볍게 갔는데 2 2 어디서 저렇게 한 거지? 가만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 같네 토끼 B 아니에요? 야 정숙이가 잘했네 B 아 B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내가 잘 못했어 이거는 야 어렵다 좀 단순하게 가자 오케이 가볍게 생각해 단순하게 가자 입물이 너무 어렵다 오케이 진짜 가볍게 한다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제이홉의 구멍이야 제이홉 스파이야?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좋았어 길게 생각해 길게 생각하라고? 길게 생각해 하나 둘 셋 가볍게 생각하자 가볍게 가볍게 야 심플이 베스트야 알지? 이거 베스트야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이거 혼내야 돼 가볍게 가자 하나 둘 셋 가볍게 가야지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잠깐만 잠깐만 근데 좀 많이 가볍다 잠깐만 어 야 아 가볍다 가볍다고?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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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지 뭘 생각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니까 뭐야 내가 모르는 거야? 심야 3초밖에 없어 심야 3초밖에 없어 심야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야 돼요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와줄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안 해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그게 있네 뭔데? 이 의심의 의심이 있었어 이게 맞다고? 장난해요? 이게 장난해요 이거? 나는 난 뭐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쟤는 진짜 나 지금 종국에 가고 있냐? 쟤는 화백이야 화백 정국이냐? 진짜 첫 5초 5초는 너무 여유있지 이거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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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 불러? 원시적으로 가요 그래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오케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기린 맞어 자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기린 그만해 형이 문제라니까요 남준이 형 기린에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디 가봐 그래서 이게 뭐지? 키메라인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 같기도 하고 아 형 자 이제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자 간다 오케이 이제 이제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하자 문제 Just one ten minute 아 가볍게 가자 그래 이거는 진짜 가볍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하나 둘 셋 야 이거 가볍다 진짜 가벼워 이렇게 가벼울 수 없다 나 이거 진짜 이건 못 맞추면 이상한 거다 가벼워 가벼워 하나 둘 셋 이해해줘라 이거 이거 이건 이해해야 된다 우리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는 맞추지 맞춰야 되지 오 진짜 잘 그린다 아 남준이가 그린다 했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자자자 한 거야 나쁘지 않네 저 한글이죠? 한글이죠? 자 따랐탓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안 보여주세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그랬을 때 딱 내고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아 동심이 되게 잘 나와 자 오늘의 결론은 방탄소년단은 코끼리 기린 정도 해야 겨우 맞춘다 코끼리 기린 당시에 코끼리 기린 정도 네 네 아 첫 번째 문제를 나와 있었다 1 아 이건 너무 쉽지 1 1 하나, 둘, 셋 셋 셋 셋 와, 뭐야? 하 씨, 뭐야? 하 씨, 뭐야? 뭐라, 뭐야? 아, 맞잖아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애매하면 뭐하나? 가자, 가자, 가자 애매하면 야, 애매하면 야, 잠깐만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이거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시작 아, 이건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이거지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뭐하냐, 뭐하냐?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 당연히 이거지 아니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야, 이거 가치관의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쟤는 결과에다 조심해 주신 거예요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아니, 형 아니, 형 이거지 이게 왜 나왔나? 형 공부에 봐볼 때 아, 형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맞으세요 봐봐, 봐봐,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아니, 형이 왜idi 이쪽으로 Wait, 됐어 Listen, mark this 이거 뭐야? 방탄한 남자 이거 아니야? Shout out 뭐 Santa Mount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 이거는... 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둘, 셋 설마, 설마? 왜? 얘는... 얘는 딸이네요. 누가? 누가 딸이냐? 야! 아니야.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는 결과잖아. 야! 내가 마셔야 될 거야, 이 씨. 야, 광고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었지. 야, 아까... 아, 진짜 이러고 있잖아. 야, 야, 야. 아, 뭐야? 오케이, 이게... 아이, 애매하면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사랑이지, 사랑이지, 사랑이지. 와, 다 사랑이네. 아, 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잖아. 아, 이건 인정이지. 야, 이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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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해, 사랑해. 우리 스킨시 진짜 드립키징하지 여러분. 우리 드립키징하셨구나. 우리 남이 사랑하잖아! 저 모세 상해!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어. 누가 이렇게 했으면... 끔찍해. 야! 정답이. 정답이. 아미가 나오니까 오답할 수 없어. 아미는 옳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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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태형 봤는데, 내가 맞힌 줄 알았어. 나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나와? 우리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총 10문제 중에 총 10문제 맞히셨는데... 많이 맞췄네. 라운드. 라운드. 빨리 빨리 얘기해 줘. 이태형. 협동심이 어디에 있는지. 위에, 위에. 참 어렵다. 태형아, 좋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리, 내리, 내리. 오케이. 몇 초 걸렸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 아홉 개 메뉴래요? 야, 태형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태형아, 시킨 서리원 먹자. 딸기 빙소 하나 시키고 뭐... 그... 딸기 빙소 하나, 팥빙소 하나. 그리고... 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슈팅스타로 해주세요. 아, 슈팅스타로 해주세요. 슈팅스타와... 엄마는 워게인. 엄마는 워게인. 우리 유치원 같은데, 여기? 아, 정신사람아. 자, 슈팅스타 3개, 엄마는 워게인 2개. 에? 슈팅스타는 3개, 엄마는 워게인 2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 집중, 나 집중. 야. 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빨리 집중. 아람, 지민이.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벌칙 있다고. 아, 근데 저는, 저는 무조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민이 1등 하면 벌칙 안 하세요. 설마, 뭐 이거 입고, 뭐 어디 갈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벌칙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입은 복장으로 수국하는 거 하시겠어요? 아... 아, 이걸로요? 저 나쁘지 않아요? 예? 저 좋아요. 나 나쁘지 않아요. 야, 나쁘지 않다고? 나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저 이것까지 가능해요. 이것까지. 야, 너희만 생각하지 마. 이 형이 제일 큰일 하지. 야, 가자. 모르겠다, 나와야 되잖아. 야, 한여름이라고. 이 형이 제일 큰일 하지. 솔직히 정국이는... 당연히 저거 입고 할 거 같고. 벌칙 아니라도. 내가 만약에 벌칙 해야 되면 고무신 준비해달라고 할 거야. 벌칙, 벌칙 정해, 벌칙을. 벌칙, 벌칙 뭐로 해? 이걸로 출국하게 해요. 이걸로 출국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게 제일 무난해. 출국 이제 기대도 안 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사복 입고 달방 촬영할 때 그때 나머지는 다 그냥 정상적인 사복 입고 오는데 그 한 명은 그냥 똑같은 거 입고 오기. 그런 거 괜찮네. 오케이, 어때? 오케이, 지금 옷으로 한 번 더 촬영한다는 거. 아, 한 번 더 촬영한다는 거. 정국이한테는 상인데. 여러분, 못 믿으세요. 얘가 좀 좋아해. 얘가 좀 좋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지민이? 어때요? 아, 그래. 지민께 크래스 크고 좋아. 일받이 시원하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나는 스네이크. 나, 오케이. 뭐, 뭐 동물이랑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인데 동물 보셔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는 곰. 섹시한데? 와, 곰이 섹시한데? 섹시한 곰이야. 자, 나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코끼리. 코끼리. 나, 정구이. 너는 뭐? 오케이, 타주러 간다. 타줘. 오케이. 오케이. 허, 허. 뭐지, 이게? 나무 늘고. 개미야키. 김남주. 다람쥐. 아, 근데 어차피 선거순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고. 오케이, 아까. 나는 닭. 닭, 닭. 뭐야, 이거예요?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어렵다. 자, 너부터 갈래요? 빨리 가자. 한 명씩 박자 왔어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어려워, 어려워. 오케이, 가자. 찍자. 가라, 가라. 아, 물어 왔어. 아, 물어 왔어. 아, 너무 아파. 우리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할 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잠시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입есто. 할아버지 Sue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후! 후! 야! 야! 너무 아파! 야! 야!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야! 얼굴 너무 아파! 야! 얼굴 너무 아파! 아! 이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와! 아니! 나는 그렇게 아니! 나는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마 형! 이 형한테 인중이 왜 자꾸 다들 내려와? 하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돼있어 자! 바로 갈게요! 아! 근데 컴퓨터야 진짜 아프다 자! 투다! 동물의 왕국 벌써 빨라져 이렇게? Investment!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나름이 예를 Shapiro 터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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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너무 아파. 뭐야? 야, 손바닥이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야, 야. 야, 야. 야, 이게 단점이 있다. 빨라지니까 나랑 네 거랑 헷갈린다. 그래? 이거랑, 이거랑. 너무 아프다, 여기. 자, 손바닥한테. 자, 갑시다. 자, 가자. 이제 안 웃는다, 나. 오케이, 진지아, 가자. 안 웃고, 안 웃고. 진지아, 이렇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더 빨라야 돼. 도와, 도와, 도와. 뭐야, 뭐야. 두 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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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벽타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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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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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아 꼭 그렇게 못생기게 해야 하냐, 이거 뭐.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야, 하나니까 그게 변이란 표정이. 나 진짜 안 웃고 싶어, 그만해. 진정하자, 우리. 진짜 안 웃고 하자, 진짜. 막판이니까. 진짜 웃지 마, 나 진정하게 안 웃지 마. 야, 웃는 사람도 그만 얘기할래? 어? 우는 사람도 지리할래? 웃으면 지리할래? 웃는 건 되는데, 소리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소리나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소리나면. 오케이, 오케이, 소리나면. 극소리가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소거, 동물의 왕국. 형에서 끝났어요, 형이. 극소리나면. 음소거, 동물의 왕국. 오케이, 그럼 침묵의 동물의 왕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형, 너 방금 안 해, 너. 형, 너 방금 안 해, 너. 아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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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너무 싫어 웃음 참는다고 해 순간에 정신이 일어서 이틀 전 스케줄 끝나고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계? 아! 아, 이거 정말 안 보이게 하자, 서로 심지어 난 부위까지 알고 있어 오케이 아, 맞다 아, 그래? 아, 맞다, 이거다 아, 그러네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성공했습니다 와, 이거 좋다, 이거다 와, 대박이다 1점 아, 어렵네 자 자, 방금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은 김말이 튀김의 개수는? 아, 나 아까 세웠었는데 이거 좀 많이 먹었냐? 뭐? 난 정국이랑 감히 통해 하나, 정답 하나, 둘, 셋 정국아! 정국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가 많아? 네 개 아,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 김말이 겁나 컸는데 형, 되게 김말이가 없더라 오징어 튀김도 있고 양파 튀김도 있었는데 야, 김말이만 7개는 먹었어 자, 나 튀김만, 김말이 튀김만 먹었어 오케이, 자 대단한데? 자, 맛있습니다 오케이 아, 나 먹었나? 난 뭐하냐? 자, 제가 그저께 게임을 했을 때 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했는데 과연 몇 시에 잤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맞아,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형을 믿을게요 그래, 6시 아니면 8시 6시, 6시 아, 6시 와, 나 찍었는데 오케이 아, 6시 아니면 8시였어 내가 8시, 6시 헷갈렸어 아, 나 왜 8시로 알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6시였어 6시 아니면 8시였는데 발음 비슷하니까 나 8시, 9시에 고민했는데 아, 나 드러운데 까비 우리 숙소가 배달 음식이 잘 안돼 그치? 네, 그쵸 어, 우리 몇 개가 없잖아, 배달 음식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남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아이씨 아, 그거 좋아 아니, 잠깐만 뭘 대충 장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한남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뭐 많이 시켜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니까 아, 그거는 안 되는데 숙소에서 그러게 아, 모르겠다, 이거 하나, 둘, 셋 치킨 아니야? 새꽃이 아니야? 새꽃이 아닙니다 한랄푸드회입니다 아, 이거는 왜? 자, 가자 나 살게 아, 나는 떡볶이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입은 속옷의 색깔은? 야, 이거 아, 아까 본 거 같은데 아, 아까 봤어, 나 본 거 같다고? 오늘 봤어요? 그쵸, 환보같아, 그쵸 핸드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그 메인 그 색이 나왔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자, 바꿔 봅시다 야, 허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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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허비 허비 두 개밖에 안 입어 허비 두 개밖에 안 입어 하나, 둘, 셋 50대 50이야, 이거 자, 난 비주주로 간다 야, 뭔색이야 난 비주주로 간다 아, 흰색 흰색 야,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형, 나 좋아하는 게 알아 아니, 아니 그, 그, 그 특정 브랜드 그 색깔 두 개밖에 안 입어 맞아, 맞아, 맞아 나 하나밖에 안 입어 대박이다, 손부가 파랑, 파랑은 옛날에 뗐어 아, 뗐어? 대박이다 다 버렸어, 그 브랜드 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 맞아 자, 제가 요 며칠 쉴 때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어떤 병원에 갔을까요?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 뭐, 어떤 제가 주말에 갔다 왔고요 아마 저에게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갔다 왔다고? 네,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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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관심이 있다면? 아, 나 진짜 들었는데 헷갈려 솔직히 제가 꼴찌인데 사실 약간 그런 건데 뭐지, 뭐지? 제가 은연 중에 몇 번 얘기했어요 잠시만, 잠시만 저 이거, 이거 지울 거 한 번만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병원에 종목을 말하십시오 병원에 종목이 뭐 많습니까? 몇 개 없어요 아,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아무나 써 사실 누구 누가 알겠어 와, 각종 종목이 다 나오죠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남주아 남주아, 이거 아니야? 아, 직관에 아, 직관에 형, 형, 나 맞았어요 아, 직관 썼는데 그, 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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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님 저번처럼 안 갔거든요 야, 발가락 괜찮아? 아, 발가락 매우 괜찮아요 아, 그래, 오케이 나만, 나만 맞췄어, 나만 형, 뇌과 괜찮았어요? 뇌과 뇌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뇌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뇌과는 간 적이 없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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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개인간 나만 맞혔어요 셋 개인간 나만 맞혔어? 네, 셋 개인간 나만 네 개 자, 갑시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오케이 시험으로 가죠, 지민이 형 많이 맞혔는데 솔직히 인간적 이게 TMI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장갑 뭐야? 내 왼쪽 발바닥에 적힌 글자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내 귀엽분도 왼쪽이었어 왼쪽?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난 지민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난... 지금 너의 양말에 적혀있는 거 말하는 거지? 네.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글자예요, 글자. 나 그림까지 그렸어. 우와. 발 바닥이죠? 네. 왼쪽 발 바닥.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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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어? 끝났어? 다음 게임 뭐죠? 두 문제 맞췄다. 한 문제 맞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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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불타오르네. J.O. 페이클럽. 이게 뭐야? 야, 이거 팬들도 맞춰보라고. 진! 불타오르네. A. S. M. R. M. M. Let's go! lage 거幹 ustedes 1 매일 매일 동등 쥐어 매일 사랑해 내 우리의 희망을 공간에 자기의 희망을 향상 우리의 희망을 향상 우리의 희망을 향상